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가 전라남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여러 행사 소식을 김정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전남 곳곳에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는 지역아동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하고자 2023 순천시와 함께하는 산타원정대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후원자들은 저소득가정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 희망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여성·청소년 필수용품을 직접 포장해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고흥군은 지역저소득·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예체능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등 10명에게 꿈나무 장학금을 수여하고 미래인재들의 꿈을 향한 활약을 격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미래교육재단, 목포시 부주장학회,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등 전남 각지에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장학금 전달식이 열려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